이 녀석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흐하하하하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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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렁 아이 주인태 쿠키씨 네 잉여 쿠키씨 아이 도대체 우리 가족을 구하러 가야되는데 오븐이 도대체 어디있어요? 여기 좀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거 아니에요? 아이 걱정마세요 그래도 어 제가 그 5분석으로 가는 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유 그런 친구가 있다고요? 그럼요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이 없다면서 아유 도착했다 아유 이 친구 정말 정말 빠른 친구네요 네 제가 여기와서 사귄 친구중에 제일 빨라요 아유 고맙다 파랑새야 에이 고맙다 파랑새야 찍찍찍찍찍찍찍 아유 고마워 아유 우리 여기가 오븐 아닌가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이제 오븐의 입구입니다 아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저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끝까지 가면 계속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라 요루야 봄수야 태태가 아빠가 구하러 간다 어 뭐지? 어 여기가 바로 마녀 요군 속이에요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은 어 저기 앞에 불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요 어 불 때문이라면 이걸로 잠깐 동안 불을 끌 수 있죠 어어어 지금 빨리 가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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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아 와 다시 다시 불 아이 쿠키씨 올라오셔야죠 우와 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유 마녀가 이거 5분안에 저희를 완전히 태워버릴 생각인가봐요 어이 아 무서운 마녀 년성 흐흐흐흐 여기 들어오다니 용기가 가상하구나 절대 탈출하지 못할걸 에이 이럴수가 우리 가족들을 오 우리 가족이 분명히 5분안에 있는게 틀림없어 에이 더러운 마녀 녀석 일단은 여기 5분안을 빨리 탈출합시다 아이 뜨거워 아유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네 한 가정의 아버지인거 같군요 아 맞습니다 저도 딸 한명 아들 한명이 있는 아 아버지죠 에이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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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잘못 봤어요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죠 아 당신도 그럼 딸하고 어 아들이 있는건가 저는 아들 한명과 아내를 여기서 잃었습니다 아 아 여기서 잃었다구요 그렇군요 여기서 잃었어요 어 어쩌다가 아이고 저 마녀 녀석이 잡아먹어버렸다구요 아 내 가족들을 아유 안쓰러워라 제니태씨는 꼭 사람이 돼서 여길 꼭 나갑시다 저도 빨리 사람이 돼서 아내를 보고싶군요 후 저도 꼭 사람이 되고 말거에요 저 마녀석에게 복수하고싶은데 5분안에 조심히 오셔야 돼요 이거 불타면은 쿠키가 타서 맛이 없어진다구요 아 그게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해요 다른게 중요하지 아 빨리 오세요 어 이 아래인가 보다 하 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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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 어 다왔다 아 야 근데 이거 맵 잘 만들었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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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정말 뜨거운거 같아요 여기가 가스레인지 그 불 나오는 부분인가봐요 아 그러게요 엄청 뜨거운데요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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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다가는 바로 탄 쿠키가 될거에요 이념해 아야야야 주인태 쿠키씨 큰일 나야죠 어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어 어 여기 보니까 쿠키들이 많은거 보니까 여기 쿠키를 굽는 곳인가봐요 5분 안에서 얼굴 쿠키를 굽는 곳인가본데 어 저기 마녀가 있어요 아니 마녀다 맛있는 냄새 쿠키가 구워지는 냄새군 빨리 가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이 다 먹어버릴거야 아 우리 가족들이 지금 불타고 있나봐 빨리 구해주러 가야돼 아이 빨리 당신 가족이라도 구해야돼요 빨리 갑시다 으아 아니 주인태 쿠키씨 앞에 좀비가 아 어떡하지 몰라 달려 깔립시다 도망가야돼요 도망가야돼요 아 아 이거 죽어버렸네 야 빨리 다시 가야겠다 주인태 쿠키씨 같이 가요 아이 빨리 오세요 엄청 위험하다고요 여기는 와 좀비가 아 아 아 여기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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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들이 날 구우려고 한다 어 이건 뭐지 여기는 뭐지 우와 어어 어어 이상한 이상한가 이상한 쿠키들 우으으으으으윽 오오오오오오 우와 우와 여기서 belief 으А옹 여기서 또 준비 소환하겠지 마녀 녀석? 빨든anium 안간다 갑시다 빨리오세요 x2 여기서 빨라질 mycket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호 X줄 여기서 10분을 10분을 눌러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갑자기 빨라지네 어 저기 마녀 녀석이 이번엔 어떤 공격을 할까? 아 괜찮아요 무덥지 않아요 어! 아 위에 이상한! 이상한 좀비들이! 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괜찮아 괜찮아 우슬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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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 일단 부딪쳐보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의 가족을 구해야죠 어 잠시만요 지위떼씨 오! 잘 먹겠습니다 아이 마녀 녀석! 어! 어! 여기 저기 주위떼씨 주위떼씨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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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맛있는 통닭이 있는데 이 통닭을 먹으면 죽어요 조심하세요 통닭이 좋은데 어쩌지 치킨을 먹으면 안돼요 치킨의 유혹을 참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치킨의 유혹 치킨 먹으면 안돼 이 맛있는 노릇노릇한 냄새 아아아아 어떻게 지나가는거야 여기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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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r 됐다 안다 주위떼씨 저 치킨 먹지 말고 빨리 와 알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어! 주위떼씨 여긴 뭐지요? 앞에 이거 고기 아닌가요? 피자인가? 피자다! 고기인가? 피자인가? 이거는 뭐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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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긴가 피자인 것 같아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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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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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주인태 씨 이거 피자 이거! 어! 오오오오! 어? 무서운 마녀 녀석! 여기 번개를 소화돼서 죽이려고 했어 맞지 란탄이 아쉽고 정말 무서운 마녀 녀석 우리를 노릇노릇 구우려고 했다니까 빨리 조심합이 빨리 갑시다 갑시다 지금이야! 조심하세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O 지금이야 지금 달려요 지금 달려요 아아 됐다됐다 어 이게 뭐하는 곳이지? 여기는? 여기는 뭘까요? 잡채가.. 이거 피자 토핑 같은데 주인태씨가 먼저 가보세요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로로로로로로로 주인태 쿠키씨 어? 괜찮다 괜찮다 용암수남인가 봐 아 제가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 아래칸 아래칸으로 와요 아래칸으로 파버렸다 한칸 아래칸으로 한칸 아래칸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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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오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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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멍청한 마녀 녀석 우리는 어? 가족들을 구하러 갈거다 어? 좋지 좋지 갑시다 우리를 영원히 쿠키로 만들 순 없을걸? 그 다음 곳에선 쉽게 지나갈 수 없을걸? 어? 여기여기? 어? 어? 주인태씨 맛있는 아래에 쿠키가 있는데 아 저 쿠키들 맛있어보이는걸 아야야야야 한번 주인태씨 내려가서 먹어보세요 저 쿠키 맛있어보이는데 그럴까요 한입만 얍! 오! 뭐야 오 먹을수 있는걸요 내려가면 죽는거였구나 내려가면 불타서 죽나봐요 뜨거워서 오오오 너무 뜨거웠어요 빨리 갑시다 주인태 쿠키씨 갑시다 빨리 저는 빨리 사람이 되고싶다고요 저도요 저도 사람이 돼서 여러가지 먹고싶어요 쿠키인간은 뭘 먹죠? 쿠키인간은 쿠키를 먹죠 쿠키인간은 쿠키를 먹는다고? 동족을 뜯어먹나? 마냥 무서운 녀석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할 셈인건가? 나를 어떻게 할 셈이지? 아! 됐다 됐다 마녀야 주인태씨! 주인태 쿠키씨! 저 앞에 5분에 5분 탈출구가 있어요 다 왔다고요 드디어 5분에 5분을 탈출하는군요 갑시다 자 마녀야 긴장해야 될거다 우리가 지금 다 왔거든 한번 뛰어보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태 쿠키씨 아 이거 주인태 쿠키씨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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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주인태 쿠키씨는 게임을 못하시는구만 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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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주인태 쿠키씨 저를 무시하면 안되면 저는 아아 아 됐다 왔다 자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건가 후후후 미안 자 자 자 맨 높은데서 뛰어야될거 같은데 컷 아 높은데서 뛰어야돼 높은데서 자 다 왔다 다 왔다 헉 자 어 주인태 쿠키씨 예 5분 밖이 보이고있어 오 5분 밖이다 5분 밖 어 어 여기 5분 밖인데 오 오 오 저희가 나왔나봐요 5분 밖으로 그러게요 내가 만든 5분 속을 탈출하다니 대단하쿤 음 너희 가족 중 한 명은 마녀의 집에 있다 뭐야? 우리 가족 어 이게 우리 가족 왜 그러시죠? 왼쪽에 이거 뭐죠? 봄수야 어 어 어 아빠 야 봄수야 넌 쿠키가 돼도 여전히 못생겼구나 어 어 아빠 야 야 봄수야 니 기저귀는 무슨 맛이야? 오줌 맛이야 딸기 맛 같은데 야 봄수야 내 어제든 구해줄게 나와 에이 이 그 마녀 녀석 나를 여기 가둬두고 갔어 아이 그 진짜 뭐야 근데 아빠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어 오빠 오빠 뭐 으 끄덕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